강원도 내 특성화고의 학과 개편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첨단 학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도 신입생 충원률 90%를 목표로 특성화고의 장점 알리게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1970년 설립된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전기과 중심에서 이제는 첨단산업학과로 바뀝니다. 내년 반도체 학과가 신설돼 첫 신입생을 뽑습니다. 이처럼 내년에만 강원 특성화고에 6개 학과가 새로 생겨납니다. 중학교 교감 등 20여 명이 특성화고 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강원 직업교육의 최신 변화상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과 교육지원 정책이 상세히 설명됩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는 기업체 견학도 이뤄졌습니다.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진로를 담당하시는 3학년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어서 아이들이 진로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신기술과 첨단산업 중심으로 15개 학교, 23개 학과를 개편했습니다. 4개 공동실습소 활용을 늘리고 31개 모든 특성화고에서 기숙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취업 연계와 졸업 이후 진학도 지원합니다. 지난해 특성화고 신입생 충원률은 78%, 올해는 2022년부터 추진된 학과계 편으로 86%까지 올랐고, 내년에는 90% 달성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